화성시 문화재단 청년예술인들의 예술 창작 쇼케이스 곧파랑 개최 2023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 연계 전시 공연 쇼케이스 마련 11월 28일 화에서 12월 12일 화 15일간 전시 진행 12월 2일 도 화성 열린 문화예술공간에서 쇼케이스 개막식 및 공연 성류 입원 행사는 2023 청년예술인 자립지원 사업과 연계해 사업에 선정된 화성시 청년예술인들이 창작 준비과 정해서 연구 개발한 작품이나 아트상품 공연 쇼케이스 등을 선보이는 자리다 곧파란이라는 제목은 역량있는 청년예술인들이 머지않아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앞서 12월 2일 토에는 쇼케이스 개막식이 진행됐다 권영아 박숭인 최한솔의 쇼케이스 공연 재즈에 이어 전시 참여 작가의 작품 설명을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 12일 화까지 만나볼 수 있는 전시에서는 시각예술 부문 김지연 송병권 피경지 현해진 사인의 작품과 공연예술 부문 김두영 박쌤이 이인의 결과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고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www.hcf.or.kr 알림마당의 공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예술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만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지역 예술활동 지원은 물론 공연축제 전시 등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시도서관 등 운영시설과 찾아가는 문화예술서비스로 화성시 전역에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hcf.or.kr